12개월 동안 넣으면 딱 400만 원이에요. 퇴직할 때 60세에 연금 계좌 하나에만 4억 5천만 원의 잔고가 생겨요. 엄청난 금액이죠. 또 이사님께서 연금 전무가시잖아요. 연금을 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축을 하고 어떻게 굴려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책을 쓰셨는데 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가 많단 말이에요.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다면 이 연금 계좌의 투자함에 있어서 장점이 세금 혜택이잖아요. 세금을 최대한 좀 덜 내는. 그래서 그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연금 저축, IRP, ISA를 어떻게 얼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런 계좌를 왜 알아야 되냐면 똑같은 투자를 해도 일반 계좌보다 이런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 수익이 1, 2%가 더 올라가요. 똑같은 투자 방법을 해도. 연간으로요? 네. 연간으로. 그럼 이게 복리로 누적되면 엄청나겠네요. 엄청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1%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거 포함 안 시키고 절세되는 것만 1%고 세액공제 포함하면 더 커지죠. 그런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투자하시라는 거죠. 투자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연금에서 하면 세제 혜택이 너무 좋으니까 이 계좌에서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이제 연말정산 받느라 이제 많이들 드실 거예요. 근데 보통 연금저축 보험 많이 드시는데 연금저축 펀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계좌 이관을 할 수 있어요. 이관해서 펀드에서 ETF나 이런 걸 사서 운영하시면 되고 이거 그냥 계좌 이름입니다. 계좌 이름. 펀드명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IRP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뭐 세액공제랑 과세 이현 저효과세 혜택이 있어요.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ISA도 굉장히 좋은 계좌인데 잘 모르셔서 저도 처음에 잘 몰랐었어요.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이제 보통 그럼 내가 어디에 얼마씩 넣어야 되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세액공제는 다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안 받고 넘어가면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액공제가 700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400만 원 퇴직용 IRP에 300만 원 넣으시면 총 700만 원에 대해서 115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휴대폰 바꾸고 싶을 때 혹은 뭐 가방을 산다거나 옷을 사거나 악세서리 사거나 여행 가고 싶잖아요. 연금저축에 연금에 400,300 넣어서 700을 넣으세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되게 꽁돈인 것 생각합니다. 꽁돈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걸 안 하셨던 분들은 정부한테 그냥 세금 계속 내신 거예요. 하나도 못 돌려받았잖아요. 매년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쓰시라는 거죠. 연금에 700이나 저축을 했는데 그냥 쓰셔도 된다. 그리고 이 돈이 어차피 정부에서 주는 거잖아요. 꽁돈이에요. 꽁돈. 그래서 이걸 쓰기 위해서 700을 넣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딱 이 질문이 나와요. 700이면 연금저축에 400이니까 한 달에 33만 원이거든요. IRP에 300하면 한 20 얼마가 돼요.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되는데 적립식으로 매달 넣으셔도 되고 연초에 한 번에 넣으셔도 되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딱 이 질문이 와요. 특히 젊으신 분들이 아니 나 집 사야 되는데 연금에 돈이 묶이면 어떡하냐. 요즘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솔루션을 드릴게요. 일단 1년에 1800까지 넣을 수 있고요. 연금에. 1800까지 넣었을 때 700까지만 세액공제가 돼요. 그러면 1100만 원은 세액공제가 안 되죠. 안 되죠. 그 대신 저율과세, 과세 이어는 똑같이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이 1100만 원 세액공제 안 받은 거는 아무 때나 찾을 수 있어요. 네. 아무 패널티 없이. 자, 집 살 돈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IRP는 하지 마세요. 집 살 거면. 그러면 집 살 돈을 연금저축에 1년에 1800을 넣어요. 400은 세액공제 받고 1400은 안 받았잖아요. 10년 동안 모으면 1억 4천 그냥 찾는 거예요. 이거 400은 노을을 위해서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이 400이 노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수익 난 거는 중간에 찾은 페널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해가지고 매년 400씩 쌓인 거랑 투자금 수익 난 거랑 이렇게 해서 한 천만 원 있다고 칠게요. 네. 이 천만 원은 그냥 썩는 돈이 아니에요. 이 담보로 60%까지 대출이 돼요. 금리도 쌓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60% 대출을 받아서 집 살 때 못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다 털어 쓰고 싶다. 노을 위해서 이 정도 남겨두셔도 돼요. 그렇게 비싼 집이면 안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를 때는 또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몇땅만 안 되는데 그것까지 다 찾지는 마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은 꼭 활용하셔가지고 목돈 모으기에도 연금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정말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액공제 받는 거 필요 없고 그냥 목돈만 모으고 싶다. 그럼 이제 만약에 배우자분이 일을 안 하신다면 배우자분 명의로 연금을 좀 하세요. 세금 안 내니까 가정주부라면 저희 아내도 이제 가정주부라 세금 안 내잖아요. 세액공제 못 받아요. 그러네요. 세금 안 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돈이.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당이거든요. 인당 한 사람 다. 저도 들고 아내도 들고 그러면 노후 대비 자금이 두 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400 퇴직연금 300 그 다음 다시 연금저축에 1,100 그 다음에 ISA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남은 일반 계좌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ISA는 이제 3년 동안 의무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찾아도 돼요. 왜냐하면 ISA가 이제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수익에 손익통산해주고 그 다음에 비과세고 그 다음에 그 초과 금액도 9.9%로 불리과세해줘요. 세금 혜택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급하다 그냥 찾으셔도 돼요. 세제 혜택을 못 받을 뿐이에요. 못 찾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넣어서 운영해야죠. 은행에 예금 넣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금리 마이너스다. 그래서 내 집 마련 자금도 결혼 자금도 여기다 넣어서 준비하자. 저는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런 분도 계세요. 자산배분 투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책 읽었는데 너무 좋아요.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결혼 자금으로 1억을 준비해놨는데 결혼은 2년쯤 후에 할 것 같아요. 이 1억으로 안정령, 성장령 어떤 포트폴리오를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최소 3년 이내 3년 정도 안에 쓸 자금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슨 상황이 힘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3년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뇌피셜로 찍는 말이 아니고요. 저희가 만든 전략들을 팩트 테스트 해보면 정말 안 좋은 시기에 들어갔다. 정말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들어갔다. 마이너스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떤 전략도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저희 리치고라는 앱에서 베타 버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회사 대표인 홍춘공 박사랑 둘 다 자기 돈을 1억씩 넣었어요. 똑같은 포트폴리오로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해요. 아니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냐. 마이너스 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과거 20년 치만 백스웨어 해봐도 그런 기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안정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1.5년 성장년 같은 경우에는 1.8년 이상이 나와요. 언더우더 피리오드가 마이너스라는 구간이. 저는 저희가 작년 7월에 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시장이 펼쳐질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 아무 타격이 없어요. 심리적인 타격이. 왜냐하면 그런 시간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우상향한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1년밖에 안 됐는데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작가님 괜찮냐. 이사님 괜찮아요. 이런 얘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를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스럽지도 않고 시장에 30% 더 빠질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빠지면 또 싸게 사면 돼요. 계속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이고 지금 반등해도 괜찮아요. 계속 리밸런싱 하면서 주식을 싸게 사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접근하는데 뭐 2년 후에 3년 후에 막 쓸 자금이다. 그럼 진짜 이거 손해보고 현금화 해가지고 결혼장을 써야 돼요. 너무 위험한 거죠. 아무리 자산배분 투자라도 2년 3년 이내에 쓸 돈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실 뭐 마이너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최근에 코스피라는지 나스닥 빠진 것보다는 선방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산배분 엄청나게 선방했죠. 그러면 사실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죠. 아 그 사람 심리가 있잖아요. 일단은 난 마이너스 났어. 마이너스 5%야. 아니 뭐 자산배분 뭐 수익 잘 나고 안정적이라더만 나 왜 마이너스야. 이게 지금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맞아요. 그러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안 맞는 거예요. 예금만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서 그 연금저축 세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게 이제 400만 원 한도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 차원에서 월 33만 원씩 적립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불현듯 드는 생각이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 표지에 월 33만 원으로 은퇴자금 4억 5천만 원 만들기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몇 년간 불입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네. 그 책에 이제 그런 문구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언제 돈을 모아서 나 돈도 없는데 은퇴자금은 무슨 은퇴자금이야. 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이런 문구를 썼는데 33만 원의 기준은 12개월 동안 넣으면 딱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은 최소한 넣자. 33만 원 정도는 늘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질문하면 저희 회사에 같이 일하는 구성원 20대 30대 초반 분들이 통이 없대요. 30만 원 없대요. 아니 월급은 분명히 받았는데 카드값으로 다 빠져가지고 없다는 거죠. 이해합니다. 이해는 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4.2 초년생 때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어쨌거나 33만 원 없어도 똑같이 카드값 나가고 통장은 통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라는 거죠. 미리. 연초에. 저 같은 경우는 연초에 연금에 다 넣어요. 마통까지 땡겨가지고 넣고 1년 내내 마통을 갚죠.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30살 30살이다. 4회 초년에서 30살이 한 달에 33만 원 딱 넣어가지고 60세에 은퇴한다고 치고 그럼 30년 동안 이렇게 납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납입해서 굴리면 퇴직할 때 60세에 연금 계좌 하나에만 4억 5천만 원이 장고가 생겨요. 엄청난 금액이죠. 계좌 하나에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없죠. 그냥 집 한 채 하고 퇴직금 1억 자기가 좀 모으신 분은 그나마 다행이고 아니면 아이들만 있죠. 말 안 듣는 아이들. 아이한테 돈이 다 들어갔잖아요. 약간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연금 계좌 하나에만 4억 5천 원이고 IRP에 쓰면 또 거기도 몇 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퇴직금이나 이거는 다 플러스 알파 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근데 어떻게 4억 5천만 원이 나오냐 아까 말씀드린 33만 원 매달 하시고 30년 동안 하시고 이거 그냥 연금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계속 넣으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굴리냐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연 8%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난다. 그래서 8% 수익을 가정했을 때 4억 5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대 수익률이 몇 퍼포냐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할 때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노후자금 30원 딱 세팅해놓고 노후자금이 30억 필요하다 딱 세팅해놓고 나 지금 현재 얼마인데 수익률이 27%가 되면 30억에 도달해요. 문제는 27% 수익률이 안 난다는 걸 예전에 몰랐어요. 좋은 사례들을 막 주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대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8% 정도는 보통 5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데 장기로 갈수록 8%에 수렴해요. 성장률 같은 경우는. 안정률은 한 5, 6%. 그래서 크게 무리하지 않고 크게 시간 안 쓰고 8%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니 이거는 그렇게 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8% 정도면 현실적으로 충분히 일반 투자자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는지 그 부분은 좀 궁금한데 그래서 만약에 ETF로 이 IRP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어떻게 좀 구성을 하면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마법연금글록이 쓰기 전에 사실은 제 투자를 이제 점검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연금저축보험에 한 17년 정도 그냥 납입만 한 거예요. 17년 꽤 많이 납입하셨네요. 직장생활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제가 직장생활을 한 지는 한 20년 좀 넘었는데 그래서 2017년? 18년? 하반기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이 1년에 1%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너무 오래 들었는데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면 저 진짜 이런 연금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세금 계산도 잘 못하고 그런데 마법의 돈 불리기를 2017년에 냈는데 그 책을 보신 독자분들이 아니 연금제도가 개편이 돼서 연금에서도 ETF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그럼 그 작가님 책에 있는 것처럼 투자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연금? 연금?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해본 거죠. 한 3개월, 4개월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너무 바보처럼 있었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좌로 옮기기만 해도 1% 이상의 세우승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이 IRP 계좌 같은 경우에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투자할 수 없는 ETF 종류가 많아요. 연금저축에는 이제 레버리지랑 인버스만 안 되는데 IRP에는 선물이 들어간 글자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나 홍 박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ETF 중에 하나가 환 노출 미국채거든요. 그런데 환 노출 미국채가 선물 ETF밖에 없어서 IRP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제안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책도 냈었고 지금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지식을 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리치고 앱 안에 들어오시면 다 공개돼 있어서 와서 보시면 되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성장량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주식의 18% 미국 S&P500의 25%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채 10% 그리고 코덱스200 미국채 혼합이라는 ETF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미국채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거 넣고 그 다음에 금현물의 20% 현금성 자산의 10% 이런 비율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투자했을 때 저희가 팩테스트 한 결과는 2000년 1월부터 어제까지 팩테스트 결과는 연 6.9% 수익률에 변동성 9.5 최대 낙폭 16% 이 정도 나오는데 같은 기간에 S&P500 토탈리턴 배당까지 포함한 게 6.6% 수익률 변동성은 2배 이상 최대 낙폭은 한 3배 이상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아 나 복잡하게 하기 싫고 나 20년 동안 할 거니까 S&P500이나 그냥 코스피에 묻어두면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이 자료로 보면 비슷하죠. 수익률이 맞아요. 수익률이 비슷하니까 그냥 놔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S&P500이 1900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면 최근 10년처럼 높은 성과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지금 이것도 20년치 봤는데 7%가 안 되잖아요. 배당 다 포함해서 생각보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두 번째 문제는 내가 만약에 S&P500에 몰빵했어요. 딱 퇴직할 때까지 수익률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퇴직을 하필 2022년 1월 같은 때 퇴직을 했다. 생활비 차에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막 쭉쭉 빠져요. 생활비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0만 원씩 찾아 쓰려고 했는데 주가가 빠져서 100만 원밖에 못 찾아 쓴다. 그럼 이제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생활비를 줄이기는 어렵잖아요. 최저 생활비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이런 건데 그래서 연금 특히 노후의 생활 자금으로 쓸 거는 안정성, 변동성을 줄여놔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나 은퇴했어. 그리고 나 이제 연금을 계속 받아 써야 되는데 좀 안정성을 높이고 싶어라고 하시면 여기 안정령 같은 경우가 여기 밑에 포트폴리 보시면 이 코덱스 100 미국치 혼합 이게 32%로 되게 높아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한 30% 있어요. 되게 안정적이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짰고 이렇게 했을 때 연수익률이 5.7% 그렇게 낮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20년치가 누적이 되면 1% 수익 차이가 엄청 커지거든요.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변동성 자체가 5% 최대 낙폭도 7% 정도. 그래서 이제 성장형보다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제 되게 새가 나 무서워서 싫어. 무서운 거 싫어. 이런 분들 안정령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 생활비 찾아 쓰기 시작해서 너무 위험하면 좀 그런데 라고 하시면 이렇게 안정령 같은 걸 하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경균 수익률은 별 차이 안 나네? 라고 생각했지만 MDD가 정말 엄청 크거든요. 맞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50%가 뭐예요. 60% 70% 정도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 최대 낙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 그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리고 ISA는 또 어떻게 분리되나요? IS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이제 앱에 뭐 ISA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계좌나 ISA나 포트폴리오 일단 똑같고요. 왜냐하면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ETF 종류가 많아요. IRP 보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조금 다른데요. 미국 S&P500 타이거 거로 들어가 있고 성장형 25% 그 다음에 한국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KB 스타 200 TR 토탈 리턴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이런 식으로 10% 10% 국고채 미국채 이렇게 들어가고 금현물이 이제 20%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10%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똑같은 기간에 분석을 했을 때 연 수익률이 7.5% 정도 돼요. 아 좀 더 높네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자산배분을 한 거죠. IRP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맞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비빔밥을 해 먹는데 참치캔을 넣어서 먹어야 내가 진짜 맛있는데 참치캔이 없어. 다른 거라도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적절한 비유.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뭐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IRP에서 투자 가능 상품이 그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나 낙폭 같은 경우에도 준수한 11%, 17%. 일단 지수 대비해서는 변동성은 절반 수준 낙폭은 한 3분의 1 수준이라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주식형이 50%에서 25%로 줄죠. 채권형이 40%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전자산이 더 늘어납니다. 금비중 줄고 현금성 자산 비중이 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을 때 연수익률이 한 5.7% 이 정도 되고 변동성 오고 낙폭이 7%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천만 원 넣어가지고 100만 원 빠지면 버틸만 해요. 근데 이게 400, 500, 700 이렇게 되면 거의 멘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금액이 소액일 때부터 이런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100만 원일 때 20만 원 빠져도 그렇게 타격이 없거든요. 20만 원이니까. 맞아요. 근데 1억 하셔가지고 2천 날리면 1년에 2천을 저축도 못하는데 이게 멘붕이 와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투자법이라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근육 운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0만 원부터 해서 투자 근육을 계속 키워나가야 나중에 큰 돈을 했을 때도 이제 근육이 단단해져 있어서 마음도 단단해져 있어서 괜찮은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등산을 가거나 어느 날 갑자기 마라톤 대기 추천하면 100% 실패하잖아요. 투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조금씩 꾸준히 하시면서 좀 익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김성인 선생님 나와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 시장에서 이제 곰은 하락장 황소는 이제 상승장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뭐 두 동물의 공격 방향에 따라서 이제 나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요즘 같은 이제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이제 배엄마켓이죠. 맞아요. 곰두를 활개치는 배엄마켓인데 근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곰도 돈을 벌고 황소도 돈을 벌어요. 약세장에 배팅해도 되고 주식 시장이 약세장일 때 오르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맞아요. 달러 같은 자산들.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어떻게 되든 난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돼지와 양은 도살당한다. 곰도 돈을 벌고 황소도 돈을 벌지만 돼지와 양은 도살당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돼지는 탐욕을 상징하고요. 양은 공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고 해서 너무 탐욕스러워져서 현금 비중 하나도 없이 레버리지까지 써서 너무 이렇게 집중 투자를 했다가 요즘 같은 장이 오면 마음으로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맞아요. 그리고 양, 공포도 공포에 너무 휩싸이면 이제 또 마찬가지인데 요즘 같은 시장은 사실은 역발상으로 보면 너무 싼 시장이거든요. 싸게 사면 되는데 그냥 무서운 거예요. 계속 무슨 경기침체 나타난다고 막 얘기하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왜 현금으로 도피해라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예금금이 높게 준다고 하니까 지금 투자를 포기하고 다 정리하고 예금으로 돌아서고 이제 아예 안 보는 거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손실은 실현됐는데 수익 기회는 또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돼지와 양은 처럼 투자하지 말고 곰 시장이 오든 그 다음에 황소 시장이 오든 돈 벌 수 있게끔 그런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가져가자. 전략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런 행동 장치를 잘 세팅해 놓으면 이런 시장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게 정말 지속 가능하냐. 내가 투자하는 방법이 꾸준히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것보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최근에 하락자를 맞이하면서 뭔가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고 깨달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사님 쓰신 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성희 의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